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국내 우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우편 서비스의 종류를 좀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류별 배달기한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편 서비스의 종류 중에서도 이제 통상 우편물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조를 보시면은 이제 이 단원에서는요. 소포 우편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 소포입니다. 이거 우체국 소포. 이 택배에서 소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난해부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꿔서 통합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우체국 소포로 해서 바꿔야 된다는 점도 같이 언급을 해드리는데 어쨌거나 이 소포 우편물 우체국 소포. 이게 이제 우체국 소포라고 지칭하면 소포 중에서도요. 방문 서비스입니다. 방문 서비스. 관련해가지고는 다음 시간으로 좀 넘겨서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언급해드리고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편 서비스의 구분 배달기한 통상 우편물 관련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좀 마무리 짓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얘기로 가보면은요. 이제 먼저 우편 서비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제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보편적 우편 서비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선택적 우편 서비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고 하면은 모든 국민이 적정한 가격으로 어 이거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이 우편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거. 그 정신에 부합하는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들이 여기에 모아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약간은 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파생되는 거 혹은 부가 부수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곁들여서 선택적 우편 서비스라고 나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우편 서비스 자체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나누면서 우편물에 대해서는요.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거든요. 소포 우편물은 어떤 거예요. 소포 우편물이다 그랬을 때는 이게 이제 소포니까 소포. 소포니까 뭐예요. 얘가 이제 물건을 갖다가 이거 좀 배달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소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외에 소포가 아닌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통상 우편물이다라고 지칭해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통상 우편물에 대해서 좀 더 찐하게 공부할 거니까 그때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이 우편물의 종류는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나눠질 텐데 그런데 이게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들어가는 것은 통상 우편물로 놓고 보면은 2kg 이하까지가 보편적 우편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로 가보면은 이것은 20kg 이하까지가 이제 이게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선택적 우편 서비스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2kg을 초과하기 시작하는 이 통상 우편물 있잖아요. 얘는 이제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따로 빼서 봐야 됩니다. 너무 통상 우편물 치고는 무거워요. 소포 우편물도요.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 20kg 이상을 초과 아 저 20kg을 초과라고 써야죠. 초과하는 소포 우편물입니다. 20kg까지는 20kg 이하까지는 이제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들어가지만 20kg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이제 소포 우편물 중에 20kg을 넘어가는 것들은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통상 우편물 2kg 기준 소포 우편물은 20kg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저것이 우리 이제 시험 문제에 기출되었던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이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에 대해서는 무게 불문 여기에 이제 특수 취급 같은 거를 좀 붙일 수가 있어요. 특수 취급에 가장 또 베이스에 깔리는 건 기록 취급이에요. 우리가 이제 등기한다고 그러죠. 기록으로 남기는 걸 등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등기 취급 기록 취급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따라 붙을 수 있는데 그거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의 무게이든 선택적 우편 서비스의 무게이든 다 똑같이 다 이제 부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는 또 또 다양한 우편 서비스들이 또 가미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자우편 팩스 같은 이런 이제 우편하고는 별개의 기술인데 우편에 결합되는 애들 그 다음에 우편물 방문 접수 같이 특별히 매우 친절한 또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결합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여기 뭐 이 개념에 그대로 맞아 떨어지죠.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부수해서 부가 돼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니까 얘네들은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나눠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편 시설 우표 우편 엽서 우편 요금 표시 인형이 인쇄된 봉투 그랬습니다. 봉투에다가 우편 요금 표시가 따로 땅 찍혀서 이제 인쇄까지 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든가 우편 차량 장비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서비스도 이것도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우편 자체라기보다는 우편에서 파생된 것들이잖아요. 자 그리고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제조미 판매도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위주로 해서 구분 잘 해두시고요. 자 이번엔 배달기한인데 배달기한 같은 경우도 시험에 기출이 됐던 내용입니다.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텐데 우정사업본부가 약속한 우편물 배달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요.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약속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끼손가락 싹 내밀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요거는 좀 약속된 거니까 믿어도 되겠네 하고서 우리가 이제 내가 보내는 우편물이 언제까지 도착하겠구나라를 예측할 수 있는 그 시간들로 보시면 될 텐데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통상 우편물 통상 우편물의 경우에는요 등기를 친 것까지 아까 기록으로 남기는 거 있잖아요. 부가 취급된 거 그것까지를 포함했다는 거예요. 통상 우편물은 등기를 안 한 거 한 것까지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소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일반 소포하고 등기 소포를 나눴죠. 소포 우편물은 그래서 등기 소포는 따로 빼고 그냥 일반 소포가 여기로 그냥 들어와 있습니다. 통상 우편물의 범주랑 같이 묶여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요거는 배달기한이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요. 오늘 접수했다면 내일부터 3일이에요. 내일부터 3일 이내 내일부터 3일이니까 내일모레 글피 정도까지 되는 거죠. 요 때까지는 배달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배달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길특급하고 등기 소포가 있습니다. 등기 소포는 기록으로 남기는 소포예요. 요거는요. 접수한 다음 날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들어갈 거예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길특급이라고 있죠. 이길특급.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등기 소포로 보내면 접수한 다음 날까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통상 우편물에 대해서도 이길특급을 달아서 보내면 내일까지 접수한 다음 날까지는 들어가기로 약속이 되는 겁니다. 특급은 뭐예요? 특급. 특급이다 그러면 특별하게 빠른 건지 있죠? 이게 특급? 그래서 특급이다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길특급과 당일특급이 있어요. 당일특급은 또 뭐예요? 당일이면 오늘 아니야? 오늘? 오늘인데 오늘까지 가는 거? 그것도 오늘까지도요. 여기 보면 20시라고 나올 거예요. 오늘 접수하면 20시까지 도착하는 거네요. 진짜 특급이네 이건 진짜. 진짜 찐특급. 당일특급. 그런데 이제 당일특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서비스 제공 지역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물리적인 거리나 이런 걸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좀 지역이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당일특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사이에 사라질 예정이 있다. 자 이게 당일특급이요. 이 인력도 많이 들고 상당히 뭔가 좀 비용은 많이 초래가 되는데 그것이 요즘에 별로 그렇게 효과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전화하면 되잖아. 문자 해도 되고 이메일 보내도 될 건데 그래도 될 건데 굳이 이거 옛날식으로 따지면 전보 아니에요 전보. 전보 치는 거잖아요 전보. 전보라고 아세요? 전보. 좀 아시는 분들은 저와 비슷하게 좀 연식이 좀 되시는 분들 가능성이 있겠네요. 전보를 친다는 것은 신속하게 뭔가 빨리 알려야 될 일이 있는데 알릴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로 활용하던 겁니다.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죠.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전화 때리면 되잖아요. 뭐 카톡해 카톡. 카톡해서 알려주면 되지. 긴 것도 가잖아. 그런데 뭐 이거 이렇게까지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명히 첫 시간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편상식 얘기할 때 없애고 싶어도 없애지 못하는 서비스도 부여잡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비능률적이어서 또 이용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돈만 많이 잡아먹는 이런 서비스들을 점점 없애야 이 경영에서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주 큰 용기를 내서 이제 더 이상 이 유용성 자체도 별로 없다 싶은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좀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중에 한 가지로 간택된 게 지금 당일특급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뒤에 가서 또 당일특급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때가 조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건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건 배달기한입니다. 이거 이제 중요하게 많이 다뤄졌었어요. 당일특급은 언제까지 가느냐 이거거든요. 접수한 당일 오늘 밤 8시 그게 20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20시까지 도착하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비고가 하나가 나왔네요. 이길특급 등기수포 이거는 내일까지 가 이렇게 했었는데 제주도는 이게 좀 만만치 않죠. 제주도에 제가 배 타고 몇 번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제주도에다가 집도 이렇게 연간 잡아놓기도 하고 뭐 저도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찌든 삶에서 벗어나 보려고 이런 것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막 짐도 갔다가 차에다 싣고 날라보고 막 해서 배를 타봤어요. 배를 타봤는데 그래서 그 배에다가 차도 싣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요. 엄청 큰 그 트럭들 있잖아요. 탑차 그런 거 있잖아요. 막 15톤짜리 탑차 이런 거 여러 개가 막 다 들어가더라고요. 와 저런 거가 저렇게 많이 타고도 이 배가 멀쩡히 가다니 대단하다 정말. 배 사이즈도 장난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게 시간이 엄청 걸려요. 가보면은 일단은요. 이거 배를 탈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뭐 목포, 여수, 뭐 그리고 저기 삼천포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뭐 부산 이런 데서 가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립니다. 진짜 많이 걸려요. 막 6시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목포에서 가도 한 6시간 앞뒤 잡아야 되는 것 같고요.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고 제일 빠른 데가 완도? 완도나 진도 같은 데서 가면은 조금 시간이 단축됩니다. 완도에서 가면 2시간 반인가 뭐 3시간인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쨌거나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데도 시간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트럭에다 싣고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특히 수도권의 인구가 많이 살 텐데 그죠? 수도권에서 간다고 치면은 엄청 먼 거리예요. 한참을 가야 되고 가서도 배에다 싣고 가야 되는데 아까 지금 제가 불러드린 거는 또 그 시간이 배가 이동하는 시간만 따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비행기 탈 때랑 비슷하게 수속을 합니다. 다. 수속을 하기 때문에 앞뒤로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게 저렇게 따지면요. 시간 많이 잡아먹네요. 그래서 안 되겠다. D가 오늘 접수한 날이에요. 원래는 D 플러스 1일 이거 접수한 다음 날은 이걸 말하자면 이게 D 플러스 1일이에요. D 플러스 1일까지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한 건데 제주 선편은 하루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담까지 한 이유가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 경험을 해보니까 와 시간 많이 잡아먹더라. 정말 하루는 온방은 하루 통은 아닌데 거의 뭐 반나절도 더지 아니 이게 자동차로 운전해서 거기까지 가는 것 치면 거의 뭐 밝은 시간은 다 썼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 한 24시간 중에 절반은 좀 할애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하루 좀 더 써줘야 되겠다. 제주도까지 가는 거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요. 뭘 해도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택배도 택배비도 비싸고 택배비를 더 줘도 안 가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유명한 그 이제 소셜커머스 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는 아예 창고를 그 안에다가 져놓고 좀 대응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도 조금씩 돈이 더 붙어요. 이게 운송하고 이런 것들에 제주도는 다이렉트로 또 그렇다고 뭐 딴 데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운송을 외국으로부터 바로 받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육지로 왔다가 섬으로 다시 들어가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물가가 좀 더 비싼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 이용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시간도 더 걸리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품이 더 드는 거예요. 품도 더 들고 이거 뭐 기름값도 더 써야 되고 시간도 더 들고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루 더 줬네 하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 더 준 거구나 하루. 네 됐죠? D 플러스 1이라고 D 플러스 2일로 구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은 말을 제가 길게는 했지만 불필요하게 길게 했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 하루 더 줬어 그냥 그러고 넘어가도 될 걸 길게 말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번 또 생생하게 한 번 들어주시면 또 까먹지 않을 거예요. 하루는 배 타고 가는 시간을 잡아줘야 되는구나. 그 정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달기한은 이렇게 또 좀 이어지는 얘기가요. 도서, 산간, 오지 등의 배달기한이 있어요. 이거는. 도서, 산간. 아까 제주도도 도서잖아요. 도서. 도서는 섬을 말하는 거니까요. 섬하고 산간, 오지. 이런 데 배달기한 같은 건데 이게 이제 교통여건 등으로 인해 우편물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것은 관하에 지방우정청장이 별도로 배달기한을 정하여 공고한다. 그러니까 이건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방우정청장 이 정도가 파악하기가 수월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지방우정청장이 별도 배달기한을 정해서 미리 사전에 공고해둬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배달기한 적용이 어려운 지역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냐. 이런 건데 접수 우편물 기준으로 했을 때 접수한 그날에 관할 집중국으로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접수를 하는데 관할 집중국으로 이 우편물이 모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편물이 모여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그날 당일에 가기 어려울 정도로 좀 떨어져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감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관할 집중국에서 배달국에 당일 배달 우편물 준비 시간 안에 운송하기 어렵다. 배달하는 우체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달을 직접 나가게 될 우체국 관할 집중국에서 또 배달 우편물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배달국으로 그런데 이게 또 당일 이렇게 배달국으로 가서 운송 준비를 마치기가 어렵다. 이러면 시간이 많이 또 소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접수 우편물 기준이든 배달 우편물 기준이든 어디서든 시간을 잡아먹는다라고 한다면은 아 이런 데는 별도로 배달기한을 좀 정하고 공고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 걸 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운송 곤란 지역 배달기한 계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접수 배달 우편물의 운송이 모두 어려운 곳은 각각의 필요일수를 배달기한에 합산하는 형식으로 하면 돼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표에 배달기한이 있는데 거기다가 좀 더 필요한 시간을 덧붙이면 돼요. 아까 제주도로 가는 선편이 하루를 더 줬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앞뒤로 더 소요되는 시간을 합산시키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다른 지방 우정청에서 다르게 적용하도록 공고한 지역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필요일수를 합하여 계산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 우정청 단위로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소요시간이 조금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럴 때 손치더라도 각각의 필요일수를 합해서 계산하면 된다. 저쪽 지역에서 넘어오는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시간을 합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계산법 계산할 때 좀 이제 판단이 조금 다르더라도 그렇게 맞춰서 가면 되겠다라는 얘기고 배달기한 적용의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 우편물을 다음 날까지 배달하도록 정한 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예외 대상이 신문 등의 지능에 관한 법률 구조에 따라 이제 주 5회 발행하는 일간신문과 관보 규정에 따른 관보는 배달기한 적용 예외입니다. 아니 우리가 일반 우편물 통상 우편물 뭐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일단은 신문 같은 게 서신에는 안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를 앞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그렇죠? 그러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게 말이지요. 이게 일반 우편물로 신문이 간다라고 칠 때 이게 지금 아까 보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잖아요. 그런데 신문이라며 지금. 신문하고 관보도 신속성이 좀 필요해요. 정부가 앞으로 이런 거 할 거야? 라고 알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3일 이내에 가면 돼? 이게? 이게 신문이야? 이게 신문? 구문, 구문. 구문이죠. 이게 어떻게 신문이에요.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뭐 이미 며칠 지나간 거를 받아 봐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간신문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게 촌각을 좀 다투는 개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다음 날까지는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날까지는.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가줘야지 의미가 있지. 더 지나가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외가 되고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배달기한 봤고요. 이제 통상 우편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통상 우편물이다라고 해가지고 의사 전달물이 들어가요. 의사 전달물이 들어가는데 의사를 전달하는 것에 대표적인 것으로 서신을 꼽고 있는 겁니다. 서신은 앞에서도 언급을 좀 했지만 의사 전달을 위해서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써 문자, 기호,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이다. 이거 1강 때 봤던 겁니다. 지금. 서신에 대한, 서신 독정권 얘기할 때 설명이 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예외가 되는 애들도 봤었죠.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전달물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 여기에 보면요. 의사 전달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과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 정하여 서신에서 제외한 통상 우편물도 여기에 이제 의사 전달물 안에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나왔죠. 그 다음에 화물에 첨부되는 서류, 송장, 외국과 수발하는 국제서류, 본전과 지점상호관 또는 지점상호관 12시간 이내 수발하는 서류, 신용카드 같은 것도 일종의 의사 전달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전달물의 대표 선수는 서신이에요. 서신을 중심으로 서신은 이런 거예요. 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이렇게 좀 발라내줬잖아요. 그렇지만 이 서신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라고 쭉쭉 열고 했던 것들 있죠. 걔네들도 결국에 의사 전달물 안에는 다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통화가 있죠.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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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건을 배달하는 건데 자 이게 물건을 배달하면 소포로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소포 우편물로 봐야 되는데 근데 통상 우편물로 들어오는 물건도 있냐?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작아 작아. 매우 작아가지고 소형 포장을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봉투에다가 포장을 했어. 포장을 해가지고 보내는 우편물이야. 그러면은요. 이것도 통상 우편물 보면 좀 넣어주는 게 어떨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포로 가게 되면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접수방법 이런 것도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조금은 좀 복잡해집니다. 소포 같은 경우 내용물이 무엇인지도 좀 꼼꼼히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소포로 배달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딱 열어봤더니 대마가 한가득.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안 되고 막 폭발물 이런 게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좀 더 절차가 까다롭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뭐 시간비용 같은 것도 잡아먹을 수밖에 없다. 소포가.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이게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차라리 좀 빠르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소형 포장을 한 우편물이면 이게 물건이 좀 들었더라도 이걸 갖다가 통상 우편물로 좀 빼서 이쪽으로 좀 넣어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형 포장 우편물은 소형 포장물은 이렇게 통상 우편물로 옵니다. 소포가 아니라 이쪽으로 싹 걸쳐서 좀 빼와 준 거예요.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될 텐데 자 여기 이제 한번 볼까요. 그래서 통화는 유통수단이나 지불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 보조화폐, 은행권 같은 게 들어오고 소형 포장 우편물에는 우편물의 용적 무게와 포장 방법, 고시 규격에 맞는 작은 물건들 이런 것들이 소형 포장 우편물로 통상 우편물의 범주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우편 서비스, 선택적 우편 서비스 같은 게 우편 서비스의 종류로 나눠졌고 우편물의 종류를 나눌 때는 기본적으로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이 있는데 그 중에 통상 우편물 안에는 서신과 같은 의사 전달물 그리고 또 이제 통화와 소형 포장 우편물이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발송 요건 한번 볼까요. 통상 우편물은 봉투에 넣어 봉함해서 발송해야 됩니다. 당연히 내용물이 함부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봉함을 잘해서 보내줘야 돼요. 근데 봉투에 넣어 봉함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해석 우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해서 발송하는 것도 인정을 해줍니다. 예외적으로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 엽서와 사제 엽서 제조 요건에 적합하게 제조한 사제 엽서 및 전자 우편물은 그 특성상 봉함하지 않고 발송하는 게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엽서, 엽서. 그게 이제 관제 엽서, 우편 엽서 중에서 관제 엽서로 해서 관에서 제조한 엽서가 있고요. 사제 엽서가 있어요. 사제 엽서는 사제니까 사사로이 민간에서 제조한 엽서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어쨌건 엽서라고 하는 거는 봉투가 없이 그냥 낱장이잖아요. 낱장에다가 앞면에다가 주소도 적고 뒷면에다가 내용도 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봉함을 안 했다고 통상우편물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얘는 예외로 봐주는 거고요. 전자 우편물이라 그래갖고요. 내용물을 뽑아서 이거를 이제 전자적 형식으로 내용을 받아서 그거를 뽑아서 보내주는 이런 서비스와 관련된 건데요. 이건 뒤에 가서 또 볼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은 봉함하지 않고 발송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딱지를 끊었다. 뭐 이런 거가 오면은 봉함 형식이 아니라 접착 형식으로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쭉 뜯어서 볼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외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 정기 발송 계약을 맺은 정기 간행물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띠종이 등으로 묶어서 발송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신문 같은 것도 옛날에 보면 신문 알죠? 신문 사이즈 알잖아요. 반을 딱 적고 그 다음에 옆으로 둘, 둘, 둘 하면은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말릴 거예요. 그러면 한 이 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데 그거를 띠종이 같은 거를 딱 이렇게 마는 거예요. 띠종이 같은 걸 말아서 거기 띠종이에다가 주소 써서 보내고 이런 형식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잘 눈에 안 띄는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기 발송 계약을 맺은 정기 간행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제가 신문으로 들어드렸지만 이렇게 띠종이 같은 형태로 묶어서 발송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거기에 이제 봉함해서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편 이용자는 우편물 접수 시 우편물의 외부에 다음 사항을 표시해서 발송해야 되는데 발송인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수치인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이런 것들을 다 넣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우편 요금에 납부 표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돈 내고 가셔야 돼요. 돈 안 내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돈 내고 가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저렴하게 이용하게는 해주지만은 그렇다고 무료로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무료로 하게 하면 병폐가 있죠. 여러분 제가 강의를 오랜 세월 하면서도 느낀 게 있어요. 강의를 오래 하면서도요. 자료 같은 거 있죠? 무료로 주잖아요. 그거 소중하게 여기일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소중하게 안 여기고요. 막 그냥 막 그죠? 마구잡이로 대해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돈이라도 서로 거기에서 뭔가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정이 싹트게끔 하는 게 그게 돈을 내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냈으니까 이게 손해다. 이게 아닙니다. 돈을 내고 사야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서 물론 정, 뭐 이게 부담이에요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거나 뭐 부담은 누구한테나 되거든요. 그 부담의 크기가 크거나 작거나 뭐 그 차이뿐이지. 근데 아무튼 간에 그 부담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것을 가치 있게 심리적으로 만들어주나 봐요. 그래서 무료로 막 배포도 많이 해봤는데 그렇게 배포하면요. 함부로 해요. 함부로 해. 막 나눠주면 어디다가 막 그냥 버리고 가고 막 던져놓고 가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너 돈 주고 산 거 아니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용도 공짜가 아닌데. 그 내용은 가치가 0이 아닌데.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 많이 봐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요. 뭐냐면요. 우편물을요. 그 우편 서비스를 공짜로 다 이용하라고 그냥 해버리잖아요. 남용합니다. 쓸데없는 거에 남용하고요. 이 소중함도 잘 모르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게 소정의 요금을 받는 것은 그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이게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도 막아야 그래야 또 이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재원 낭비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우편 서비스의 질적인 차원을 담보할 필요도 있어요. 이거 함부로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우편 서비스를 남용하게 되면 우편 서비스의 질적인 담보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요금은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편 요금이 납부됐다는 표시가 없으면 안 갑니다. 안 가요. 이게 이제 납부 표시가 꼭 있어야 간다. 우표를 붙이든 인형을 찍든 뭘 하든 해야 됩니다. 인형. 인형. 인형이라고 한 거 아니고 인형. 앞에서 인형이라는 말을 봤었죠. 자 이제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거고요. 자 통상 우편물의 규격 요건 및 외부 표시 기재 사항입니다. 자 요것도 시험에 간혹 나올 때가 있으니까요. 좀 나중에 가서는 이거는 억지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규격이 왜 정해져 있는 거냐. 기계 처리해야 되니까. 기계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손으로 취급하게 되면 사이즈에 대한 제한이 특별히 있을 필요가 별로 없죠. 물론 뭐 손으로 취급할 때도 사이즈가 다 똑같으면 탁탁 모아갖고 탁 들고 다니기 좋고 뭐 이런 것 정도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사이즈가 좀 다른 게 그렇게까지 되게 막 되게 안 될 일이고 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손으로 수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 분류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우리가 운송, 배송, 배달 뭐 이런 거 이제 공부할 때 거기 보면요. 술로 구분하고 막 이럴 때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거랑요. 기계 구분하는 거, 구분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공부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 구분으로 할 거냐. 수, 수는 손 숫자 쓴 거예요. 손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기계 구분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런 거 구분할 때에도 여전히 수 구분도 있지만은 기본은 기계 구분으로 해야 효율성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규격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정도만 하시면 돼요. 기계에 맞춰서 규격을 만들어 놓고 거기 그거가 하나의 또 경로가 되니까 이게 시스템이 됐으니까 계속 그걸 따라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으나 나머지를 뭘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는요. 진짜 어거지로 모아서 이제 나중에 미뤄뒀다가 나중에 문제풀이 같은 거 하기 직전에 막 한 번씩 외우셔야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면은 외운 사람만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숫자 같은 거 외우실 때는 여러분들이 뭘 막 연상하시면 좋아요. 연상하시면 좋아. 그러니까 본인만의 연상이 있어요. 야, 이것이 내 발 사이즈랑 똑같네. 뭐라든가. 그거 있잖아요. 그죠? 발 사이즈. 어? 내가 이거 초일대 키하고 발 사이즈였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외우든 어떻게든 말이죠. 만들어가지고 외우셔야 돼요. 연상법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제공해드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막 만들어서 제공해드리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게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기억이 잘 안 남아요. 각자의 연상이 필요합니다. 숫자를 보고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떠오르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그거를 익히시면 제일 빠른 암기 방법이 돼요. 숫자 같은 거 외울 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좀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통상우편물의 규격 외로 취급이 돼서 요금도 비싸지고 시간도 더 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계 구분 못하면 수 구분해야 되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지켜주는 게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는 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무게 기준도 다 있고요.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재질은 이제 종이로 되어 있다. 그런데 창문봉투의 경우 아시죠? 주소 같은 거를 인쇄할 때 팍팍 찍어가지고 개별 개별 인쇄물에서 찍어서 그래서 이제 창문의 형태로 이렇게 해서 보게끔 하는 거 그런 봉투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투명하게 창문을 제작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편번호 기재입니다. 수친 주소와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된다. 일체 가려짐이 없어야 되고 겹침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기초구역 체계로 개편된 5자리 우편번호 예전에는 6자리 썼는데 지금은 5자리로 바뀌었으니까요. 그 5자리 우편번호를 써야 되고요. 수친 우편번호 여백 규격 및 위치 규정도 다 있습니다. 이것도 기계 처리 같은 거 할 때 또 구분하고 할 때 이럴 때 확인하기가 쉽게끔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해당 영역인 우편번호 외에 다른 사항 표시가 불가한데 여백 규정이 상하 좌우에 4mm 이상 여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위치 봐보세요. 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 밖, 주소 성명 등 기재 사항보다 아래쪽 및 수친 기재 영역 좌우 너비 안쪽의 범위에 위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처리를 위한 사이드 공간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주소 성명 기재 사항보다 아래쪽 및 그 다음에 주소 성명 등 기재보단 아래쪽 그리고 수친 기재 영역의 좌우 너비 안쪽 수친이 이렇게 받아 봐야 될 수친 주소 성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재한 길이 너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안쪽에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떠올려 보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거 안 달아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우편물 보내보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다 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위치는 그렇게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편번호 작성단을 인사하는 경우에 다섯 개 칸으로 구성해야 되지만 예전에 만들어진 봉투가 있어요. 그렇게 됐다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게 왼쪽부터 써가잖아요. 글을 이렇게 왼쪽부터 써가니까 왼쪽부터 채워서 다섯 자리를 하고 맨 끝에 한 칸을 비워두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면 및 내용물인데요. 자 이제 문자 도안 표시에 발광, 형광, 인강물질 사용 및 기계 판독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배경 인쇄가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 오작동 같은 거를 가져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사용하고 인쇄하고 하는 거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봉할 때는 풀이나 접착제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런 것도 기계 처리할 때도 별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람이 만지다가 또 다칠 수도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테이풀이나 핀 리벳 같은 걸로 도드라진 거 튀어나온 걸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풀이나 접착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체국의 창구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막 풀 같은 거 막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풀로 붙이라고 이렇게 해놨지 거기다가 스테이풀 같은 거 찍으면 편한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스테이풀로 찍는 것은 이렇게 기계 처리나 또 아니면 이걸 만질 때 또 위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풀이나 접착제 같은 걸 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체국에도 그런 걸 다 쭉 설치해 놓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편물의 앞뒤, 상하, 좌우는 완전히 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봉해야 되고 아까 접착식 우편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딱 접착도 잘 이루어지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봉함할 때 그때 완전히 다 봉해질 수 있게 해야 되고요. 특정 부분 튀어나옴, 눌러찍기, 도다내기, 구멍 뚫기 등이 없이 균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가 튀어나오고 어디가 쑥 들어가고 어디가 뭐 도드라져 있고 구멍이 뚫려 있고 하는 것 없이 균일하게 처리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종이, 수입인치 등을 완전히 밀착해서 붙인 경우나 점자 기록은 허용된다. 거기다가요. 종이나 수입인치 같은 경우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좀 도드라지, 좀 튀어나오잖아. 종이 두께 정도니까 종이 두께가 잘 안 보여. 그 정도는 된다. 완전히 밀착시키면 종이 두께 정도의 오차가 생기는 것은 상관없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구멍 뚫기도 안 된다 그랬지만 점자 기록을 남겼다. 이런 것들은 또 가능하게끔 구멍 뚫기는 아니면 도돌도돌 튀어나오게 하는 거 원래는 안 되지만은 점자 기록은 불가피하게 이거는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이건 허용이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 우편번호 쓸 때에도 기계 처리 위한 공간에서는 좀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써줘야 되죠. 이게 뭐 주소, 이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계 처리 위한 공백 공간을 남겨둬야 되는데 이렇게 또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연상법을 동원해서 잘 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편협서 규격인데 관제협서네요.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다고 그랬으니까 관에서 제조한 협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정사업본부에서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위배되면 우편협서 규격의 취급인데 사제협서의 경우에 그런 게 좀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크기가 이렇게 세로 가로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 이것도 직사각형 형태 그렇게 됐고 이건 봉함이 없죠. 봉함이 없는 거고요. 무게도 가볍습니다. 최소 봉투도 없잖아요. 최소 2g, 최대 5g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질 종이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우편번호 기재가 돼야 되는데 다섯 자리 우편번호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여백 규정하고 그 다음에 위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우편번호 작성단을 인쇄할 때 다섯 개 칸을 구성해야 똑같은 내용이죠.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봉투에다 하든 우편협서에다 하든 다 이제 동일한 기준들이 이렇게 또 적용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면 및 내용물인데 이것도 이렇게 기계 판독률 떨어뜨리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고 이렇게 막 튀어나오거나 구멍 뚫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러지만은 완전히 밀착해서 붙인 경우나 점차기론 허용된다. 똑같은 내용이죠. 앞에서 봤던 거. 그렇게 보시고요. 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도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사제하는 우편협서도 이게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관제협서의 규격 요건 외부 표시 사항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0g까지 규격의 엽서는 450원 요금을 적용한다고 그랬으니까 규격 봉투에 25g에서 50g짜리 요금을 적용하니까요. 되게 비싸지는 거죠. 규격의 엽서가 되면 이렇게 이제 요금 자체도 튀어 올라가요. 엽서 하나 보내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우편협서 제작할 때 그 기준, 사이즈 기준을 잘 맞춰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통상 우편 요금의 조정이 2021년도에 좀 있어가지고 요건 우리 교재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인데요. 참고 삼아서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요렇게 넣어봤고 그때 이제 뭐 좀 요거 지금 이게 아까 요 규격의 엽서 있었잖아요. 여기 그래서 여기 400원에서 450원으로 요때 바뀌었거든요. 요때 바뀌어서 요때 기준을 가지고 한번 요렇게 제가 표로 만들어서 넣어본 겁니다. 넣어본 거니까 참고하시고 요거는 뭐 이제 우리가 사이트 우정사품 사이트 들어가면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기준이 2021년 9월 1일자 요때 이제 많은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를 갖다가 이제 요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때 바뀐 거가 요런 거 뭐 있어요. 400원이 450원 된 거 그 다음에 준등기 같은 거 요거는 이제 1800원 요거는 요금 조정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을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반 등기 우편요금 그 위에 줄에 있는 것도 2480원에서 2530원 요렇게 변한 내용들 요런 거 공부하다 보면요. 소소하게 뒤에 가서 조금씩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럴 때 하나씩 하나씩 다시 들여다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통상 우편물로 이제 또 이어가 봐야 될 내용으로 뭐가 나왔냐면요. 통상 우편물에 규격요건이 외국표시 기재사항에 권장요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색상은 70% 이상 반사율을 가진 흰색이나 밝은색으로 해야 된다. 흰색, 밝은색으로 하라는 얘기에요. 자 그리고 이제 지질 같은 경우에 또 이제 투명도 같은 경우 또 이제 그런 것들에 관련된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해진 위치에 우표를 붙이거나 우편요금 납부 표시를 해줘야 되고 봉투 뒷면 우편협서 기재란 띠종이 앞면 윗부분 2분의 1과 뒷면 전체 등 허락된 공간에만 원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들도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편물의 뒷면과 우편협서에 허락된 부분에는 광고를 싣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발송인이나 수치인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막 이런 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되지만은 그거 이외에 허락된 부분 남는 여백에는 광고 기재가 또 가능하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우편협서의 경우 평판으로 인쇄를 하는데 다만 사제협서는 조금 또 예외를 두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띠종의 요건도 나와 있습니다. 띠종의 크기가 이렇게 돼 있죠. 신문 형태의 전기간행물용 띠지하고 다른 형태의 전기간행물용 띠지의 경우인데 신문은 딱 제가 아까 사이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형식으로 둘러는지 그거 관련된 얘기고 나머지 전기간행물 같은 경우에는 우편물을 전체를 덮는 정도의 띠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사항인데요. 우편물 아랫부분에 고정해서 움직이지 않게 밀착해야 된다. 띠종이 밀착돼야 되고 신문 형태의 경우 발송인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는 지금 어떻게 하래요? 뒷면에다가 기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 형태가 아닌 전기간행물 크기가 A4 이하인 경우 우편물 원형 그대로 띠종이를 사용한다. 다만 접어둔 상태가 편편하고 균일한 것은 접어서 발송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쭉 다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편물의 외부 표시 기재사항 중에 우편번호 관련된 것을 그림까지 한번 같이 좀 보자는 거예요. 우편번호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아까 이제 앞에서 봉투나 우편 엽서에 어떻게 이제 칸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우편번호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로 보면 다섯 자리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여섯 자리에서 다섯 자리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여기에 국가 기초구역 도입에 따라 지형 지물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한 다섯 자리 국가 기초구역 번호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이제 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광역자치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주소 써보셔서 다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중구조로 되어 있죠. 이중구조로. 광역자치단체 크게 크게 이렇게 나눴어요. 그게 이제 전국에 열일곱 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큼직큼직 나눠놨고 그 밑에 이제 자치구, 시, 군 해가지고 각각 시, 구, 군 형식으로 해서 다 또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또 쪼개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게 이런 얘기예요. 앞에 두 자리는 이제 특별시, 광역시, 도 광역자치단체의 넘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합하게 하면서 한 자리를 더 줬죠. 한 자리를 더 줘서 기초자치단체까지를 세 자리로 다 이제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에 지금 이제 226개가 있거든요. 226개가 있는데 조금 요즘에 보니까 뭐 행정구역 개편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여기 이제 앞에 광역자치단체 넘버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세 자리로 다 이제 커버해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일련번호, 우편물에 일련번호를 갖다 붙여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자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편에 이용을 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잘 몰랐던 거 고객 입장에서는 잘 모르지만 이 우편물을 이제 모아서 운송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배달국으로 보내서 배달하고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게 지폐코드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지폐코드 여기에 있는데요. 이 개념도 이제 좀 익혀놓고 가야 되겠죠. 우편물의 구분, 운송, 배달에 필요한 구분 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것이다. 도착, 집중국 자리를 두 자리, 그렇죠? 도착, 집중국, 그 다음에 배달국의 세 자리, 그리고 집배팀 두 자리, 집배구 두 자리 등 총 아홉 자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편물이 가잖아요. 여기서 보내면 여기서 모아서 집중국으로 모아서 이거를 이제 도착지 집중국으로 나누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표기를 하는 거예요, 집배코드를. 그래갖고 집배한다는 거잖아요. 집집마다 배달해 준 아버지, 집배. 집배해 주는데 그때 필요한 거래요. 그래서 도착, 집중국 두 자리, 그리고 이게 다시 배달국 세 자리, 그리고 거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집배팀 두 자리, 그리고 집배구 두 자리. 이렇게 점점점 집으로 집으로 가까워지고 있네요. 그렇죠? 도착지로 가까워지고 있네요. 배달해야 될 곳으로. 수치인에게 점점 가까워지는 건데.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큰 범주에서 좁은 범주로 점점점점해서 숫자를 이렇게 두 개, 세 개, 두 개, 두 개 둬서 아홉 자리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편물에는 집배코드를 기재할 수 있고 통상 우편물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집배코드별로 구분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요. 우편물 감액 제도가 있어요. 우편 요금 감액 제도. 우편 요금을 적용받을 때 감액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행정비용을 좀 줄이게 만들어주면 감액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집배코드별로 알아서 집배코드별로 나눠갖고 미리 나눠서 이거를 제출을 하면 우편물 여러 개 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내면 감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개념도 뒤에 가서 공부할 거다라고 보시고 이렇게 해서 두 개, 세 개, 두 개, 두 개 나와 있죠. 두 개, 세 개, 두 개, 두 개. 그래서 이제 도착 집중국의 번호 두 개가 나와 있고 배달국 세 자리, 집배팀 두 자리, 집배구 두 자리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우편물 외부 표시에 금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우체국과 협의되지 않은 우편 요금 표시 인형은 표시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편 요금 표시 인형을 우체국과 협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임의대로 표시해 놓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의 안정질서나 미풍 양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도 기재가 불가한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거 국가 안전 사회 공공질서를 해치는 거 이런 거 당연히 겉에 이게 표기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누구를 막 혐오하는 내용이 거기에 막 찍힌다든가 그죠? 그게 적혀져 있다든가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 다음에 폭력, 마약 같은 거 이런 거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태를 조장하는 내용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이 또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겉에 저런 게 다 보이면 안 되겠죠. 누군가에게는 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도 안 되겠다. 비교육적인 내용도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는 기재가 또 불가합니다. 자 그래서 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막 적히면 안 돼요. 참 예전에는 수표 같은 거에다가도 이사한다 그러면서 자기 주민등록번호 다 적고 막 그랬는데 요즘 시대는 달라졌어요. 정말 개인정보에 대한 이런 어떤 그 민감도 이런 게 굉장히 높아졌고요. 이거 법으로도 이게 나쁘게 활용될 수 있으니까 법으로도 이렇게 막 기재하는 걸 못하게 또 막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부에 표시하면 안 되는 건데 상식 수준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드는 거.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최대 용적이 또 나왔습니다. 통상 우편물에 최대 용적은 어떻게 되냐? 최대한의 용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신 등 의사전달물하고요. 통화가 있고 그 다음에 소형포장 우편물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럴 때 서신 등 의사전달물하고 통화는 가로, 세로 두께를 합해서 90cm 넘어가면 안 되고 원통형으로 원통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지름의 두 배. 지름을 잴 수 있잖아요. 위에. 원통의 위에 원의 지름을 재서 지름의 두 배 곱하기 2 한 거죠. 이거 하고요. 길이, 길이, 길이. 길이를 합해서 1m까지 이렇게 되는데 다만 어느 길이도 혼자 하나의 길이가 60cm를 초과할 수는 없게. 이게 최대 용적입니다. 최대치로 했을 때. 아까 우리 규격을 좀 지켜줘야 되긴 하는데 규격 외로 취급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규격 외라 할지라도 최대 용적의 제한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소형포장 우편물도 있습니다. 이거는 물건을 넣었는데 소포가 아니라 그냥 통상 우편물로 구분된 애들입니다. 가로, 세로 및 두께를 합해서 35cm 미만이 돼야 된다. 그런데 다만 서적, 달력, 다이어리는 90cm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원통형은 지름의 두 배와 길이를 합해서 35cm 소형포장 우편물이니까요. 이게 또 1m에서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또 서적, 달력, 다이어리 우편물은 1m까지 그대로 허용을 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용적도 있습니다. 최소 용적. 평면의 크기가 길이 14cm, 너비 9cm 이상은 돼야 되고 원통형으로 된 것은 직경의 두 배와 길이를 합해서 23cm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길이는 최소 14cm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최소 용적 기준도 좀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숫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연상에서 연상에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숫자들 가지고 이렇게 자꾸 말을 만들어내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제한 중량도 있습니다. 최소는 2g이고요. 최대는 6,000g이니까 6kg이죠. 6kg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지금 소포가 아니고요. 통상 우편물 기준이에요. 그렇게 돼서 통상 우편물이 최대 6kg까지면 이거는 그죠. 꽤 지금 되게 범위가 넓은 거죠. 사실상. 그리고요. 정기간행물과 서적 달력 다이어리로서 요금 감액을 받는 우편물은 1200g 요금 감액을 받지 않는 서적 달력 다이어리는 800g 국내 특급은 30kg이 최대 중량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중량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특급으로 보낼 때는 최대 중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이 특급에 이길 특급이 있고 당일 특급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죠. 특급으로 보낼 때는 중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요것도 특징적으로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남은 게 소포 우편물이네요. 다음 시간에는 소포 우편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